지금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구요 잠깐만요 오 맞는데 약간 약간 지금은 많이 안해가지고 잘 못한다던데 어 추천가 붙였지않아 잠깐만 아 옛날에는 옛날에는 지금은 원래 마이크를 존나 가까이 대야돼 어 잘 안나네요 지금 목소리 좀 변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쓰레기샘프 아 캐리 해야지 아이씨 혼자 게임해야지 보지리얼 지지지 않아요? 어? 보지리얼 보지리얼? 저 빠져 바람 조심 어? 보지리얼 끝 여태고 포관드도 하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보지리얼 이런 도망치고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살은 입장 구경 뭐 어떻게 지지 양 10초 남았습니다 아 콜라보 나가지구 존나 정말 따갑지 않아요? 어? 따갑지 않아요? 아 뭐 난거 같애 아 존나 아파 자 지금 오신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차피 난 이번판 못 즐겨야 할 생각은 별로 없다 이거 바밍하다가 분당치에서 먹고 형 이 구간에 원대를 다 찢어야지 인드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겼잖아 한번 물어보러 인드랑 안 붙어 이번엔 네? 종타기랑 붙어 종타기랑 붙어있어 솔직히 너랑 종타기랑 붙으면 누가이냐 어? 조경이 위기야? 어 약간 수글이고 들어가는 분위기 하지만 정작 만나면은 찢어버리기 아 잘하지? 아 잘하지? 발려요 아 가렵니야 아시가 몸이 저 시트에서 다녀서 간지러워요 아 진짜 뭐 벌레 있는거 같애 아 제가 뭐 찐등기입니다 찐등기? 아 뭐야 보들보들 보들보들 아 나 지금 가려워 지금 몸 아 씨앗 폭폭 좀 할까 우리집 1렘로밍이야? 중국롤이야 여기? 아이씨 오 잡았다 미드가 아니야? 들어가 이 맞춰야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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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영향이 야하게 저러 한다라도 맞으면 압박감 빠지거든 아 비전 한번 해볼까 다음번에 그건 아니야, 위념 만한 것 같아 이 시야 잘 먹으면 돼요? 원래 잘해요 다른 데 다 잘해 근데 아 진짜 이 시야 잘 먹으면 돼 무빙 한 번 예측 한 번 해볼게 무빙 던지게 유도해서 끌리면 족글잼이긴 한데 이즈가 제일, 나 진짜 거짓말 안주고 지금까지 공고 중에서 이즈가 제일 나아 아 모르가나 씨발 저런거 휴신 유노 되게 끌릴게 안 돼 바꿨어요 아 아빠꺼 엄청 느끼지 한 번 끌려가지고 아 마라가 햄창인데 지금 아 마라가 햄창인데 지금 이번 라인 먹고 오르가나 로밍 가라고 해야겠다 꺼지라고 해야겠다 이제 집집집집 오르가나 로밍 다녀요 이제 꺼지 이제 꺼져도 돼요 하하하하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밖에 없어 이즈리얼는 뭐 odor 파밍만 하면 끝이야 아 솔직히 여눈 나오고 파밍이 존나면 끝이잖아 진짜 야 의자 좀 바꿔줘라 이씨 이게 너무 불편하다 그쵸 아 이거 의자 때문에 그랬나? 아이씨 뭐 의자도 이상해 의자랑 마우스랑 또 이렇게 라인 욕심내고 집에 안가는 새끼들 베니새끼들 베니새끼들 아아 왜 이렇게 속올사이들 이거 빨리 사자 아이씨 베니새끼들 이거는 아 근데 형 그거 방금 한 대 안 치는게 나왔어 아 치는게 나왔어? 너랑 먹었냐? 솔직히 무조건 뭐냐 이게 바로 하나 포기하면서 다른거 쳐주면 좋았거든요 아 갱제는 CS 놓치는거 이해를 못하더라고 갱제는 이해 못해요 갱제는 이해 못해요 시발 회기보소 시발 정신 패배란 말이란거 안그냐 정신 패배란 말이란거 안그냐 아 아이씨 샷샷 베인 마나 포션 두개 탔어? 제가 보기에는 그램을 안그려 먼저 타야되게 나를 유행하는게 없네 끌리면 기저 쏴야 되거든요 어 지금 마나 포션 폭우 존나 심해 정글로 누구지? 아보모? 젖밥이잖아 엑소 매지앱 근데 아 안깔았으면 좋겠죠 장판이 시발 개무스모해 장판까지마 꺼져버려 내 앞에서 아 이것도 양의 인성이 불장이 다 봤어 솔직히 이런 부분 순간부터 무리나 말도 돼 집에 가서 바비다 쳐먹어 아 네 열망전 하여튼 일부러 아이들 가리고 있었어 상대방에 대한 그런 압박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잖아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기능적이지 않냐 그래도 좋은 생각이지 않냐 좋은 판단이지 않냐 그쵸 시동이 좋아 참 알잖아 저도 아 왜 이렇게 안와 정글은 시발 뭐야 왜 이렇게 레벨 룩 어 뭐해 뭐해 병신아 미친년아 아 이 시비야 핵벌공이네 에이 아 엡싱이란 말 쓰면 안되는데 버텨야돼 버텨야돼 아 이거 딱 쫄지 마요 들어가이 야 어 어 어 민들 그새 쏠킬 그사이 요건이 하세요 다른데로 좋게 말할게 좋게 존짜시키요 으음 아 찍가면 안되는데 이 라인 맞잖아 아 찍가야죠 짧은 라인이잖아 그 다음 라인은 봐봐요 우리 라인으로 대포 아 야야야 또 던진다 애들 빛형이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맞아 맞아 안가는게 있다 맞아 인기고 있네 궁으로 밀어버릴게 다음 라인 오케이 어 제가 보다 형은 항상 맵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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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러지? 아 이상해 와 마스 이렇게 느리는데 썼어? 어떻게 해요? 나는 절대 못하겠던데 아 너무 느리해 나도 좀 원래 25인가? 몰라 이 정도는 써봐야겠다 이즈로 캐리 해버리기 이번 라인 딱 먹으면 10% 80마리 상큼한 출발 아 형 형 형 말했잖아요 유지하자고 아 프리징? 그새 잃어버리기 알았어 알았어 아오 조금 늦게 먹었으면 타워로 타워가 좀 붙여가지고 오기다 여기도 죽으면 좋기로 가죠? 알았어 북초리가 없어졌네 북초리가 없어졌네 여기나 해 이 새끼야 아이코새끼야 여기서씩 시동 걸어놓고 누룩이 빠진게 이 빨라면 누룩을 피하려면 오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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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가나 씨발 속박아 어떻게 날리는거야 오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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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기고다 오기다 오기로 오기다 뭐 아! Q로 써서 아 뭔 말이잖아 Q로 쓰면 비전 Q로 줄어라 근데 돌면은 맞아 그게 뭔 말이잖아 초반에 아예 처음 도망갔을때 이쯤에서 이쯤에서 Q를 썼으면 니가 나한테 뒤통수 때려놔 씨바 야 이 씨발마 Q 야 이 개새끼야 Q 아 인지해라 Q 이거는 얼건이나 트포나 뭐지 뭐냐 아 야 이거 형 비밀이다 아 형 이거 저한테 말하면 안된다 이거 아 부쳐요 아 잠깐만 두 개 개이득 아 아 모르거나 개무수무여 나와 이새끼야 CS 먹지 말고 인마 아 이즈가 아 무라마 선택해서 죽는게 썩 쓰레기야 얼건 좋아하냐? 얼건을 싫어하더라고 애들은 노딜이라고 그 슬로우가 아 아 아 아 야야야 마이파텔 마이파텔 일단 죽어버려놔 죽었다 아 셀타는 속도보소 극혐이네 마이파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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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시바마 박어라 그럴거면 박어라 아유 씨발마이파지 아이 궁을 쓰지 못해 전멸을 썼어 중띵인가 아 마이파 개무수모하다 진짜 그냥 박아버리지 아 뭐하여 아 말파야 박아버려 박아버리지 그냥 CS는 62개는 또 뭐야 이거 혼자 캐리해겠네 캐리해버리기 보플랭크였으면 지금 울고있어 탈주했어 지금 보플랭크였으면 탈주했죠 진짜 아 이거 못내려갖다 벤 내려와가지고 질거같은디 어? 또 번져 아 이런 미친 엘티 아 뭐해 좀 아휴 못죽여 이 새끼야 야 이 새끼 빅토르 노려 질보소 질보소 CX먹는 벌레네 아 제가 보기에는 백을 가봤자 안될거 같거든요 다빙만 하시는게 다음라인 시스템 털어먹는데 전문이 이게 나거든 근데 이게 지금 템이 별로 안나와서 못 털 많이 털어봤는데 페게? 마이트 아니고 김지호테베인한테 미치겠다 공베인한테 나아 던져라 이걸? 제발 시바랑들아 좀 잘 좀 해봐 아 아 문나 노 딜 아 모르하나 너무 던져 야 야 아 아 아 저럴거면 왜 아니 저럴거면 왜 마우스가 이상해 아 저럴거면 서퍼 왜 하냐 다 검지고 있죠 더 이상 안죽겠다 그래프 끌리지 않아 도와줘라 베이가야 더러운 새끼 진짜 여기 다 안보이는데 오면 죽으면 되지 오면 그냥 죽으면 되지 베인이 선고받으면 받고 죽으면 되지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돼 차분하게 아니죠 그거 혼자 먹으면 안 되죠 잘했는데 방금은 좀 빠진거 상태로 얼건 가가지고 아이씨 파라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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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파라색 아냐 아냐 아 진정한 파랑이지 되겠네 아 마우스 너무 쓰레기야 어어? 자 용 10초 가야겠는데 아 탑시트 좋네 개꿀인디 일단 호응하자 베인 일단 쓰레기 성장했어 베인 베인 일단 쓰레기 성장했어 베인 아 이거 원쿵 못내면 답 없어 됐다 이거 되겠다 이거 어 리븐 야 리븐 대박났어 안 되죠 이거 쓰면 안 되죠 저렇게 잡았잖아요 형님 알았어 미안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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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안닿네 아 비전 쓰지 말걸 그랬나 아 비전 쓰지 말걸 그랬나 아 비전 아 비전 플래시 플래시 앱 비전 아 잠깐만 비전 아 아 아 아 비전 쓰지 말걸 그랬나 아 마우스 지금 안좋아요 여러분 지금 마우스 탈 손 보도 문제인데 마우스 손가락 문제 아니에요 아 아 좀 형들 혼자 똥 치우는거 힘들어요 소름넣고요 혼자 똥 치우는거 힘들어요 아 잘좀 해주세요 아 아 아 야 이 병신의 거야 야 이 정신 나간다 에코야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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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얼굴 나오면 진짜 한 달에 5초는 이거를 그냥 가성공으로 또 물려? 또 물려? 또 입체기동이래 입체기동이래 아니 일단 용어 먹었으니까 괜찮긴 한데 일단 내가 너무 돈을 많이 들고 있었어 얼굴 있었으면 진짜 펜타였어 중개거인에서 있어 막 끌고 널러다니는거 마이파 뭐하는게 마이파 궁 있었네 병뛰년 내가 먹는다 이거 비사지 갔네 뭐 이런 쓰레기가 있지 미드베이간데 비사지갔어 왜이래 이거 내가 먹는다 아니 무슨 미드베이가가 무슨 비사지? 테커잖아 저거 근데 베이가는 막타만 잘 먹어서 아 근데 에코도 뭐라고 하잖아 바로 템이 왜이럼 뭐야 이게 요리기야? 요리기야? 뒤로 없어요 아 좀 줘야지 먹을 수 있나 라위? 라위? 나 뭐랑갈라 했는데? 나 뭐랑갈라 했는데? 뭐기야잖아 뭐랑가면 이제 따라해 마지막 템은 뭐랑가라고? 아 비토르가 템을 정업으로 갔어 양화로는 돼요? 쫄째봐요 Q 맞춰면서 그렉스면 2 쓰고 정업이 내게 답답해 아니 답답해 먹어라 다 먹어 원래 이래야되지 원래 이기 맞어 도도적으로 황이 먹어야 돼 아 근데 진짜로 이게 뭐가 아이 템 뭐냐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시야 먹으러 갈 때 같이 좀 가요 더 말 말을 해요 혼자가 다 몇 번 던진 거야 니가 빅토르 다 업어케어 이 어비즉년아 어? 미쳤네? 다 치백되는데 지금 야 베인도 퇴마 글쎄 떠버렸어 아 존나 앨받는데 한 번 더 밀까?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또 또 또 또 또 끌리냐 설마 말파궁 이주궁 대박나야 될 것 같은데 말파궁 진짜 야야야 말파 들어가 들어가 아 말파 아 뭐해 아 아 어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어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은데 포킹마 포킹마 어 죽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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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지 못했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뭔 딜이야 아 뭔 딜이야 아 아 아 뭔 딜이야 이거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뭔 딜이야 이거 아 존나 세네 이거 아 뭘 약해 약하게 개풀시면 존나 센데 아니 맞아봐야 여러분들 이게 참 남나니까 처음에 상하게 약하게 때린거지 첫판만 약해서 구워지는 댄스 많이 썼어 있다네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잠시만 텐 좀 보자 이거 빅토르 개 심노담인데 이 정도면은 와 아니 빅토르 저렇게 실수 못 먹을 수 있나요 빅토르로 박스 박스 백스 하나 박스 공포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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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호는 진짜 졸려냈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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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똥치로 다니기가 급급혀 마이파 뭐야 이 시벌놈아 텔레포트 요거 아무지게 쏘였네 이거 야 마이파 뭐하냐 암바구야 아니 Q 아니 블루이츠 오케이 카이팅 카이팅 1 그렇죠 그리고 앞비전 그렇지 그리고 Q 플래시 플래시 아 오케이 아 아 아 이거 맞으면 강해지네 이거 이거 강해지면 강해지네 이게 이즈리얼이지 시발 라인 라인 한번 밀고 탭 한번 누르고 아 깔끔이야 에이 이게 이즈리얼 차리고 하시네요 여러분들 잘해 아 마우스가 잘 안 움직여 뭐랑 갈게 뭐랑 공속이 너무 적어 아니 제가 보기에는 평타 보고 별로 안 쪘거든요 솔직히 피바락한거 같거든요 솔직히 공속은 없어 이러면 아니 근데 공속은 제가 보기에는 어 형 방금 솔직히 인정해요 평타 별로 안 넣었어요 여러분 수만 넣었어요 아 양신수 가봐라 꾹꾹이 처먹네 씨볼놈 벌레베이거새끼 아 마우스 진짜 이상해 이거 아 씨 10만짜리인데 병신들아 빨리하자라 빨리하자라 1번 인지야 1번 인지 오 뭐 뭐 아 어디 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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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베이가 팀 이상해 이새끼 아무리 봐도 희면에 오르가면 그렇지 야 만화랑 뭐 관련이 있나? 아니 저 피바라기 떴다 피로 간다 피바라기 가고 베이저하고 못가 아 뭐해 또 개새들아 아 좀 박아서 잡아라 아 존나 무슨 말 말 봐 존나 약해 베이가 잡을 것 같은데 아니 쓰지 마요 기저는 제가 쓰라고 했더만 기다려봐요 최대한 인지해볼게 좋았어 나이스 바론이 맞아 바론이 맞아 바론이 맞아 바론이 맞아 피바 X 됐다 이거 피바에다 벤치 깔끔하게 아 마우스가 이상해 딜은 X 되겠네 이거 이거 말파 탑 밀라고 말파 탑 밀라고 이거 미드압 밀라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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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기다려! 나 기다려! 나 기다려! 나 기다려! 응 그렇게 형 형 형 뭐 먹어야 돼? 정글 갔다가 같이 먹어야 돼 같이 하나도 먹어요 어차피 아 여기 씨발놈들 왜 이렇게 안 와 빨리 갔다 와야지 바로 먹고 지금 뭐하는 거야 먹으면서 그냥 맵을 봐요 먹으면서 집중하기만 해주만 에코 피봐라 씨발 이거 말파 집중해 말파랑 나가야 다 해야되어 이거는 아무리 씨바 핫캐리가 깔끔하고 뭔일이야 이거 야 잠깐만 오케이 평타 자 저거 봐요 저거 봐 앞비전 앞비전 그렇지 큐 아니 야 뭐 야 파이팅 씨발 야 얘들아 야 지켜 이 씨발 얘들아 좋았어 붓 고고 자 어거지로 이겼어 하나도 어거지로 이겼어 대팔로? 거의 거의 리디지 안의 씨 대팔로? 네 피해로 이뻔지라 순간적으로 굴보들이 있는 데 히잡하지 쟤네가 CC기만 다 파지면 거의 진짜 와 뭔딜이요 내가 워낙 이거였어 형 이런식으로 플레이하면 된다니까요 오케이 뭔딜이요 아 저 타네 저 나 부담 줘라 벤씨 안나오냐 나오고 영압도 깔 수 있어 오케이 아 너먹어라 아이콘 내가 블랙실드인데 벤씨가게 응 너먑믿어 모르거나 왈 내가 블랙실드인데 내가 블랙실드인데 벤씨가게 응 너먑믿어 절대 못믿어 저런거 믿으려면 어떻게 정도가야돼 너도먑믿어 솔직히 너도먑믿어 응 죽어도먑믿어 아니 블랙실드 아니 블랙실드가 믿는데 블랙실드가 안 믿죠 누굴 믿어요 내 자신만믿어 이제는 CS드 먹을 필요없어요 애들 다 주고 그냥 버프머만 진짜 아 나 모랑파돌이 있네 모랑파돌이 어 모랑거 아 잠깐만 이거를 일단 시야가 봐봐 존나 어디 못가요 이쪽이야 못찍하잖아 또 풀발라네 또 돌아서 오면 되지 진짜 구경이형 키보드 겁나 만지시네 스킬을 여러분들 원래 한번만 들면 되잖아 구경이형 한번 스킬을 쓰면 거기 세번을 눌러 세번을 아 끝났구요 아 끝났구요 아 끝났구요 아 끝났구요 앞비전 때리면 되잖아 진짜로 뭔 디디야 진짜 백업 좋았어 이제 보이면 다 앞비전 비전사벌에 들어오면 다 얘들아 롤챗을 두번채기기 시작하고있냐 콜라 체벌을 놓고 멈출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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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비대식 리액션 캐릭터 말하는거 같잖아 펜타 녹화 안했네 이거 진짜 이상한 녹화기였는데 와 펜타가 나오네 왜 있어 모르게